그런데 이번 화재는 불이 시작이 된 지 16분 만에 완전 진화가 됐을 정도로 소방당국의 비교적 빠른 조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살펴보니까 좁은 공간을 나눠 쓰는 구조의 마지막 퇴로였던 이 창문 방범창에 가로막혔던 것도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계속해서 조정린 기자입니다 화재 발생 16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피해가 컸던 이유는 대피를 가로막은 건물 구조와 방범창 때문이었습니다 70제곱미터가량인 2층에 방이 6개나 될 정도로 다닥다닥 붙은 구조라 1층이 전소될 정도의 화재에 출입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해 좁은 창문이 유일한 대피 통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당시처럼 쇠창살은 아니었지만 야간 영업을 위해 늦잠을 자던 성매매 여성들의 화재 비상 통로는 없었습니다 불에 취약한 노후 건물이란 점도 한몫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오는 25일까지 이주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건물은 줄 멀리니까 2주 다 했어야 철로 예정인데 영업을 하고 있을 텐데 지은 지 5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라 삽시간에 1층을 태운 연기가 2층으로 그대로 퍼져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 수는 있는데 그게 저는 안에 사람들이다 상황이 모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내려가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경찰은 4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